3분 맞으세요? 사람소리가 있는데 목소리가 좀... 이건 뭐예요? 메뉴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클럽의 딱오리 사이. 이게 하얀 크림 올라와 있는 헤크리가 맵지 않고 부드러운 치킨 덮어처리고요. 염색들이 안 보va에ं 덮어집의 알맥을 Woah! 벚꽃이 Zweera, Appleton, Bereich, Nye 수분. 랑이의 커리ите, Gnar, Cpple & Lace 먹을 때에 남미의 헤크리 블록이랑 마치 듬뿍 업셔서 드시면 돼요. 이제까지 저어주시면 되세요. 핫도그 뿌려져 있는 건 살짝 냉큼한 그리고 마살라커리입니다. 저저랑 고쳐 헐링랑 같은 플레잉랑이고요. 많이 드실 때 나뉘에커리 컴덕이랑 마치 둠통 얹어서 드시면 되세요. 여기는 인도식 요거트 뮤이 라시이고요. 오늘 딸기 블랙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. 라시 옆에 있는 건 샐러드스 핵심입니다. 그리고 쿠쉬컬리에서 쿠쉬는 흰기어로 흰복을 뜻하고요. 털리는 쟁반을 뜻합니다. 이렇게 한 쟁반에 음식 가득 따라온 정도의 신고사인에 가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찍으세요.